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수많은 별객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웃었는데 고맙소 늘 사랑하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소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전상에 싸단 없이 만나오는 건 김호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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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금 무대에서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우리 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멋있습니다. 정말 이 무대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 아마 이 지금 이 장면이 저희에게는 정말 바쁘다 보약보다 더 좋은 그런 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드림 콘서트 트럭 제 1회 지금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얘가 아까부터 계속 저랑 함께 하고 싶나 봐요. 그래서 붙어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즐거우시죠? 남은 곡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그리고 함께 스트레스 그간 우리 공연장 못 다녔잖아요. 공연장 못 다녔기 때문에 마음속 안에 있는 응어리를 정말 드림 콘서트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스트레스 이 잠실에 다 날려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!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가겠습니다. 애인이 되어줄게요.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뭐 수많은 애인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행복하구요. 여러분 마지막 곡도 끝까지 지금처럼 정말 밝은 표정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 테크닉 가지마! 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이 되어줄게요. 사랑이 되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소 고맙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수많은 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맙소 늘 사랑하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소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전상에 싸움 없이 만나보려 김호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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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금 무대에서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우리 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다 이렇게 글로우고 그 글로우고 또 그리고 정말 이 무대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 아마 지금 이 장면이 저희에게는 정말 밥보다 보약보다 더 좋은 그런 글이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림 콘서트 트럭 제 1회 지금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얘가 아까부터 계속 저랑 함께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붙어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즐거우시죠 남은 곡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그리고 함께 스트레스 그간 우리 공연장 못 다녔잖아요 공연장 못 다녔기 때문에 마음속 안에 있는 응어리를 정말 드림 콘서트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스트레스 잠실에 다 날려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가겠습니다 애인이 되어줄게요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수많은 애인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구요 여러분 마지막 곡도 끝까지 지금처럼 정말 밝은 표정 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 전해드릴께요 테크닉 가지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하오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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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들어갑니다